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민물자고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수를 뿌려주세요. 생강수를 뿌린 다음에 재워주세요. 생강수를 뿌려주세요. 팬을 달군 후에 식용유를 넣어주세요. 생강수를 뿌려주세요. 생강수를 뿌려주세요. 생강수를 뿌려주세요. 약한 불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었거든요 이때 식빵용 장어 소스나 아니면 데리야끼 소스를 발라주세요 고춧가루 물, 물,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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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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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그만 고춧가루 고춧가루 위에다 만들어 놓은 생강청이 있으시면은 생강청을 놓아주시고요. 아니면은 생강 그냥 썰어서 놔주세요. 부드러운 장모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